예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 당정청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.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... 예, 그래서 뭐 그땐 당정청 회의지만 아마 대표님 맡으셨으니까 여야 간의 대화도 그대야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당선 인사말을 할 적에 5당 대표가 조건으로 그냥 만나서 우선 만나서 화신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. 대표님 좀 함께 하셨으면... 예, 하여튼 뭐 깊이 저희들도 살펴보고 또 고민하고 가능한 서로 협의할 것, 협의하고 노력할 때 같이 노력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다. 다만 이제 기본적인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의 생각이 상당히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어요. 자, 이제 그 수리에 따라서의